영등포구 가족센터가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. 아이돌봄 서비스란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봄이가 직접 방문해 가정의 특성과 아동 발달을 고려해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하는 서비스입니다.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 시간제로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화의 경우 종일제로 이용이 가능하며 연중 24시간 운영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센터 아이돌봄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.